머리가 상당히 좋은 애예요 근데 이 아들이 보자 하니까 아빠한테 너무 기가 눌렸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기가 너무 눌려서 어떤 내가 공부를 잘하게도 내가 어떤 포부를 갖고 뭐를 밀어재키고 해야 되는데 눈치를 봐요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아버지의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자식한테 엄청 두려운 존재라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해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다 보니 엄마 뒤에 숨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엄마는 날 항상 보호막이거든 나를 보호해 주는 거는 엄마밖에 없어 근데 그게 자꾸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엄마의 그늘 속에 살다 보니 이 아이는 엄마의 리모콘이야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라고 그러고 아들이 그래야 된다고 그래 엄마 엄마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에서 아버지의 어떤 성격이나 이게 엄마도 참고산이라고 힘들었잖아 안 뛰쳐나오고 이혼 안 한 것만 해도 엄마 다행이단 얘기예요 주변에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말려서 애들 보고 참으라고 해서 말려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 정도의 아버지의 어떤 성품이 그런 게 자기가 최고니까 자식도 무시하고 막 각 씨도 무시하고 어? 와이프도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야 자기가 최고니까 그래갖고 어찌 보면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바보가 됐어요 이 자식이 결론은 내가 봤을 때는 뭐를 한다 해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니 못하고 어? 그때는 지아빠를 이겨요 얘는 사주가 그렇지 않잖아 애가 너무 착하잖아요 독한 구석이 없잖아요 애가 뭐가 독하고 그러면 아버지 이건 이래요 나 이제 머리가 크고 그러면 아버지 이건 이러고 저는 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자기를 대신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애 자체가 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엄마 뒤로 숨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이 돼버렸다고 그래 아이는 엄마한테 나중에 장가 안 가고 엄마하고 산다고 그러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머리는 있는 아이니까 엄마가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 놔뒀어요 근데 놔두냐고 했는데도 안 돼 큰일 났네 문제네 엄마 이 아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밖에 나가면 누가 욱박 지르면 놀래래요 누가 너 이런 게 나빠 어째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아버지를 딱 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리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돼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그런 어떻게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불쌍하니까 엄마는 너무 여려 보이니까 똑똑한 애를 얘는 사실은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주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들어가셨었거든요 목소 떨어져 살아야 되는 부모가 근데 저기를 잘 못하여 못 버티고 충주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왜 떨어져 살아야 되고 공부를 그냥 그냥 하니까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외국으로 보내야 되고 외국으로 차라리 그랬으면 제가 조금 자립이 되잖아 자립이 되고 뭘 하려고 그러고 어떤 의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자식이에요 안타까운 자식이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들을 조금 좋은 자리 또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면 되는데 피한다는 거예요 피해 근데 작년에 3개월 동안 저기 알바를 시켰거든요 인근의 농협에다가 알바를 시켰는데 복절하길래 그래서 시험을 보라고 이번에 정기적 시험이 있어서 보라고 한 거죠 그냥 재밌어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3개월 동안 주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 착하니까 아이가 아니 능력도 업무 능력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보다도 저는 제가 몸 담았던 데라 안 보내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이쪽이 괜찮다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공무원보다는 낫지 어떻게 보면 직업도 직업도 공무원보다는 낫는데 지금 3개월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얘기했을 때 주변 얘기를 들었잖아 얘가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 애니까 남한테 나쁜 마음을 먹거나 그러지를 않은 애니까 주변에서는 얘가 괜찮다 그리고 머리는 있으니 뭐를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머리가 있으니까 하죠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얘가 그 짧은 3개월이잖아요 그게 엄마가 1년을 겪어보고 2년을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자손이다 상처를 받으면 결국은 피한다라는 거고 조금 뭐라 그러지 아버지의 그늘 그렇죠 여기서 좀 벗어나서 아버지가 저기 주말 부부라 같이 안 살아요 평일은 집에 안고 주말에만 집에 있어요 그 그늘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 게 낫다 아들은 그래야 얘가 조금 자신감도 갖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참 힘들어 그걸 뜯어보채기가 여려 더 여자 같애 보다 더 여자 같애 여자 같애 여자 같고 여리고 그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을 본다든지 많이 빌어줘야 되는 자손이기 때문에 엄마는 얘 자손이 그렇죠 차라리 여자로 태어났으면 날뻔했어요 아빠가 따로 논했는데 아들이라서 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셔 어머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아들이어서 흘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났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딸로 태어났으면 더 날뻔했어 자식들이 머리는 다 좋다는 소리가 나와 애들이 그쵸 머리는 다 자손들이 머리는 좋다 근데 이제 유독 얘가 너무 여리고 어찌 보면 남자지만 딸의 여자의 사주를 갖고 있으니까 여성적인 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이게 남성답고 막 이런 게 약한 거죠 조그만 거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 엄마도 숨어야 된다 엄마가 얘한테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안이잖아 이 아들이 엄마를 저 오빠 이제 여기 농협에 근무할 때 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제 얼굴을 와서 보고 가야지 엄마를 거 봐 그랬었거든 엄마를 이렇게 엄마를 보면 편해지는 거 아니야 얘가 뭔가 불안한 거에서 엄마를 봐야 아이들 마음이 풀어지고 제가 은행 쪽에 근무할 때도 있었고 마트 쪽에 근무할 때도 있었는데 은행은 이제 창구에 와서 보면 되지만 마트는 사무실을 또 일부러 찾아 들어와야 되는 그건 즐긴 데도 찾아와 응 응 큰일 났네 스마저희가 나이 삼십인데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송씨 자손은 빌어줘야 돼요 조금 뭔가 뭐가 됐든 음 빌어주고 엄마에서 벗어놔야에 장가가고 잘 살아요 엄마가 좋은가 봐 왜 웃음이 나 나 같으면은 이 걱정이 태산일 텐데 그럴까요? 그럼요 저 맨날 빌고 있어요 누구한테 비세요? 부처님의 보이고 지역에 또 가서 그냥 안 있어 많이 빌어야 돼 태어나기를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나는 애가 남자로 태어났잖아 어? 얘는 칠성에 빌어야 되는 자손이에요 그렇죠? 저거가 칠성 자손이라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칠성 자손이라 그렇게 빌어야 돼요 칠성에 빌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자하고 연이 없기 때문에 팔아줘야 되는 자손이고 팔아줘야죠 대신 누군가가 빌어줘야 되는 자손이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렸을 때라도 엄마가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럼 얘가 똑똑한 거 가지고 똑똑한 머리로 지금 이렇게 헤매지는 않은 사주라는 거죠 엄마가 어디 그런데 예를 들어 절도 믿고 어떤 종교를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면 내 진작에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해줬어야지 그렇죠? 그냥 엄마가 가서 그냥 빌면 되는 줄 알고 네 안 되죠 천도제도 몇 번이야 몇 번 지냈죠 천도제도 절에서 누구 천도제도 송씨 집안 조상들 천도제도 왜 지내 친이라고 하신 절에서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절에서 천도제도를 지낸다고 그 조상을 다 어떤 조상이 얘를 도우고 그렇죠? 얘를 할머니가 도우는지 할배가 도우는지 근데 송씨는 집안 저기 뭐야 자손한테 그렇게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시대요 아니 어떤 어떤 조상이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 손주잖아요 근데 왜 괴롭히겠어요 손주를 이 앞길을 조상에서 막겠어요? 막는 조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누군데 누군데 엄마가 알아? 저는 모르죠 모르지? 그러니까 그게 공으로 가? 여기 와 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아니 조상은 모르니까 모르죠? 이게 누가 누구 누구 누가 송씨 가정도 누구야 아버지 자 아버지 자도 그게 아버지도 빌어야 되는 사주인데 엄마 남편 어? 빌어야 되는 사주인데 그죠? 그리고 송씨 뿌리가 뿌리가 빌던 가중이단 말이에요 어? 근데 공줄이 다 끊겼다고 그래요 어? 그 빌던 가중에 그 할미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빌었어요 자손들 때문에 빌고 칠성에 빌었던 칠성줄이 강하단 말이에요 엄마 말고도 송씨가 그죠? 그래 놓으니까 자꾸 자손들이 지멋대로고 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착하잖아요 영혼이 막잖아요 이 자손이 영혼이 막고 착하잖아요 그럼 애틋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가엾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를 막지는 않죠 어? 근데 송씨가 중에 잘못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조상 어? 청춘에 간 조상 어? 그런 조상이 막는 거예요 그런 조상이 얘를 막는 게 아니라 풀어주라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어? 길어야 되는 자손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천도제를 많이 해주시고 했어도 어? 어떤 목이 없었다고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우리 자손을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누가 내 자손을 이렇게 앞을 막고 누가 이렇게 자꾸 뭐를 풀어주라고 왜 내 자손을 건드리니까 엄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덕으로 안 가고 엄마가 그게 덕으로 와야 되잖아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느닷없이 정신을 차리고 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끌려가듯이 안 살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 자체가 누구를 빌었는지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다 맞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공이 이 아들한테 그렇게 손길이 안 뻗쳤다고 그러면 뻗쳤으면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내 손주니까 손주니까 똑똑한 자손이니까 얼마나 예뻐 영혼이 맑은데 어른 자손이니까 얼마나 애틋하시겠어요 여기가 울어야죠 울어야죠 근데 엄마는 그냥 돈 주고 해주라고 하면 돼 우리 아들이 잘 되겠지 땀 맞으시네요 그렇죠? 이제 한 번 했는데 안 되네 아유 그럼 또 아유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 근데도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라고 빌어야 되는 집안에서 많이 빌어주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 편하자고 가서 절에 가서 비셨잖아 절에 갔다 오면 나 마음 편합니까 제가 아예 절에 저울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거봐 어? 안 돼 절에 왜 머리 깎고 들어가려고? 네 스님 되려고? 아들 때문에? 아니요 그냥 네 인생이 엄마 인생이? 응 너무 참고 살고 그래서 억울해서 어? 억울해서? 아니 뭐 그냥 그냥이 아니지 응 억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억울한 거지 더 배우고 싶어서 어? 뭐를 더 배우고 세상에 대해서 네 뭐 해탈하시려고? 어? 어? 그냥 욕심이 저 욕심이 좀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어요 엄마가 너무 응 뭐 해탈하시라고?